고맙습니다. 윤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타, 스켈핑,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팁들 좀 알려드리면서 매매할 때 좀 유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고 적용시키면 이게 좀 수익과 좀 집계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오늘 올라온 종목을 기억하라요. 오늘 올라온 종목을 기억하라. 알고 있어야 된다. 라듯이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 어떤 종목? 올라온 애들을. 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종목을 보다 보면은 오늘 올라왔던 애들이 있고 오늘 또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오늘 올라온 종목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오늘 내가 이 종목을 올라왔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좀 빠지더라도 아, 오늘 조금 이 종목이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내일 이 종목이 또 움직였었을 때 아, 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5% 올랐다가 7,500원 돼서 빠졌다라는 패턴들을 기억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7,500원 돼서 저항을 잡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내용들이 좀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자주, 자주 움직인 애들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튀어오르는 애긴 해요. 근데 매일매일 윗고리를 달고 또는 어느 가격대만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자, 3,000원대 지지권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A라는 종목이 매일매일 3,000원, 3,1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매일매일 종가를 3,800원, 900원, 4,000원 자리에서 마감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할 때 아, 이 종목은 3,000원, 3,100원까지 움직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야겠구나. 또는 아, 자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내가 밴드를 넓히고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략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온 애들을 뭘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얘네를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또는 얘네를 내가 따로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 써놓고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내 데이터가 되면 아, 이 종목은 언제 매수, 언제 매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매매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다른 종목을 굳이 내가 찾지 않아도 이 종목 정도는 내가 데이터를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종목을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보통 스캘핑 방송을 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인연이 있는 애들, 좀 나랑 잘 안 맞는 애들 그래서 인연이 있는 친구들, 잘 맞는 애들은 올라올 때 항상 좀 잘 잡아서 올라올 때 조금 잘 공부를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애로 저희 스캘핑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광진윈택 같은 친구 광진윈택 같은 친구는 등락폭을 좀 자주 봤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을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아, 이런 종목은 인연이 맞아서 오늘 초반에 올라오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나랑 인연이 맞고 아, 오늘 올라왔던 애들 중에서 내가 좀 편했던 애들 또는 눈에 좀 확 띄는 애들을 잘 기억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쉽죠?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방세 테마 잡는 것이 매매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아, A라는 종목이 튀는구나 B라는 종목이 튀는구나 라는 것만 보지 말고 A라는 종목이 튀어오르고 오늘 정말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은 어떤 테마에 있는 종목인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매매의 시작입니다. 단타 매매 단타 매매 하는데 이거 모르면서 매매는 안 되겠죠. 왜? 단타 종목들은 개별주도 있지만 어떤 종목이 많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마주들이 많아요. 테마주들 테마 테마를 그래서 알고 있어야 오늘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알고 있어야 스캘핑이든 단타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목 물리고 나서 종목을 매매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찾아보는 거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항상 내가 생각했었을 때 긍정적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매수를 하기 전에 오늘 시장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어떤 테마가 가는지 최근에 어떤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종가 배팅이든 단타든 스캘핑이든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드릴 세 번째 얘기는 우리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는 물타기 쉽게 하다가 물기 신든다. 좀 세게 얘기했어요. 이건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서. 물타기를 쉽게 한다는 거. 쉽게. 그냥 떨어지니까 사고 내려오니까 사고 국가가 빠지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적어도 물을 탈 거면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자리나 내려왔다가 거래량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야죠. 그냥 빠졌으니까 평단 낮춰놓으면 올라가면 팔 수 있겠지. 평단 내려오면 내가 매도하기 좀 더 편하겠지. 수익 나기 편하겠지.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10번 20번 30번 수익 나서 탈출하면 뭐해요. 내가 한 종목 잘못 물려가지고 비중 100% 남았는데 마이너스 50%. 여태까지 내가 손실 복구해놨던 거 손실 지켰던 거 한 방에 무너져요. 물타기를 하지 말고 뭐 분할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되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물타기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할 거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처음 들어간 것보다 비중이 더 커지고 평단은 내가 지금 들어가는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거나 분할 매수 할 때에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아 좋은 자리구나 괜찮은 상황이구나 아 지금 들어가면 어 많이 올라오겠구나 라는 상황에 들어가야지 그냥 평단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뭐 된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물기신 된다 물기신 나 혼자 내 종목 하나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패턴만 본다고 무조건 수익 보는 거 아니다. 어 자 내가 종목을 보다가 W 패턴이 나오고 삼각수렴이 나오고 뭐 해요. 그러면 그냥 패턴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섹터 뭐 주가 흐름 거래량 시장 상황 안 보고 패턴만 보고 수익 볼 거면 다 수익 봐요. 패턴 그냥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요. 패턴만 보고 또는 주가 그냥 차트 흐름만 보고 수익 날 수 없다. 거래량도 알아야 되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이게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이게 내 수익이 되는 거지 패턴만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고 검색기가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고 보조지표가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거를 내가 패턴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지 패턴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검색기 마찬가지 보조지표 마찬가지 걔네들을 내가 활용을 하는 거지 내가 그들의 위에 있어야지 그들이 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의존하게 되면 너무 볼 수 있는 시각이 한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한정적이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패턴뿐만 아니라 보조지표 뭐 그 다음에 저기 뭐 검색기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수익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수익을 본다라는 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마지막 내용 이거예요. 위 내용 이 4개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제발 자 여기서 제발이라고 한 이유 알고 있어요. 이 4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대로 해야 또는 내가 이걸 실천을 해야 내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똑같이 손실 날 뿐이에요. 뭐 많은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내 수익이 되는 건지 알고만 있다고 수익을 벌지 않는다. 알고만 있다고 내 계좌가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천을 해라. 이 4개 내일 당장부터 실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4개 중에 아 윤쌤이 얘기하는 거 나는 다른 거는 내 거랑 안 맞는 거 같은데 어 1번은 나랑 좀 잘 맞는 거 같아. 1번은 내가 좀 해야겠어. 싶으면 하나라도 하라는 거야. 한 개라도 또는 아 4개 다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근데 내가 정해놨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안 지키고 있었네. 그럼 이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5개 중에 내 원칙을 지키던가 아니면 내 원칙을 만들던가 하나라도 하셔서 그걸 지켜라. 이렇게 하면 내 원칙이 생기고 내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내 수익으로 간다. 적어도 수익을 내고 싶으면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대로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켈핑 단타 단기 할 때 약간 팁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하나의 조금 당부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좀 드려봤는데 어 마지막으로 뭐 얘기하고 끝내자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수익이 아니다. 내가 실천을 해야 수익을 본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와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내용, 강의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또 공부 많이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